자 우리 정부의 수능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. D100 에휴 저는 이 D100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D100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을 쪼그라뜨립니다. 자 그러나 100일이라는 것은 3개월 하고도 열흘 정도가 더 있지 않습니까? 3개월. 우리가 공부해온 날보다 앞으로 공부할 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불안해하시고 괜히 이러한 100일이니 이런 말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이 우울해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 좀 나누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늦었다고요? 늦은 것은 생각이라는 거지 늦은 건 생각이지 행동이 아닌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?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고요. 방법입니다. 공부한 시간이 많은 만큼 점수가 그대로 구현될 거다? 그건 아니죠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이 결과, 수능의 결과 점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팩트는요. 수능을 잘 보신 분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. 즉 이 얘기는 시간이 아니고 방법이랍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현명하게 지금 상황에서 알차게, 알차게, 여물 딱지게 준비를 할 것이냐.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. 특히 반생들, 반생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때쯤 되면 막 불안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,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. 우리 반생 여러분들은 디백이라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어떤 목표의 점수를 빨리 해야지라는 조급한 생각보다 그 목표의 점수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의 목표로 다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약하신 분들, 제가 권하는, 진짜 이거 권하는 건데 남의 말이나 남의 글이나 인터넷 댓글 등에 그거 읽고 불안해하지 마세요. 불안해하지 마세요. 그런 거 읽지 마세요. 읽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. 중요한 건 지금 해나간다는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. 시간이 아니라 방법입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이상해서 가장 효율 줄 알 것인가. 그리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야.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잠 덜 자시고 밥 먹는 시간 줄이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성취감을 하나씩, 일씩 만들어 나가십시오. 성취감을 1을 만들어야 2가 오고 3이 오는 겁니다. 알겠죠? 우리 전국의 수능 준비생 여러분들,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이 위기감이 오히려 집중과 능력의 그런 촉진제이자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. 위기감은 우리에게 능력을 독촉해 줍니다.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끝까지 화이팅! 감사합니다.